하이퍼루프 전면 테스트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하이퍼루프1은 향후 몇 달 내 세계 최초 풀사이즈 하이퍼루프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1은 지난 1월 첫째 주 향후 세 달 내로 미국 라스베가스 아펙스 공업단지에서 전면 실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 주행은 500리니어미터 구간을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5월 회사 측은 성공적으로 자기 부상차인 하이퍼루프1의 테스트를 오픈웨어 선로 위에서 성공했습니다. 회사 측은 2020년까지 하이퍼루프 시스템이 화물 수송에 준비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앨론 머스크사의 전기 추진 시스템에 의해 나아가는 부상 캡슐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앨론 머스크사의 부상 캡슐은 시속 700마일, 시속 약 1126킬로미터의 속도로 근진공관에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앨론 머스크사의 예상에 따르면 하이퍼루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40분 미만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이퍼루프1 측은 전면 주행 실험을 거친 뒤 튜브를 몇 킬로미터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